음악 지난 강의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나요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두 가지가 있었죠 목적어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적어를 분류하는 다른 방식이 있어요 목적어를 취하는 품사에 따라 목적어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뒤따른다는 말이에요 목적어를 취하는 품사에는 바로 타동사와 전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종류 두 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도를 별 5개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별 4개 반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나중에 훨씬 더 어려운 문법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목적어는 주어의 행위나 감정, 소유 등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문에서 샐리가 하는 행위, 즉 itch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인 breakfast죠 두 번째 예문에서는 샐리의 감정, loved의 대상이 목적어인 힘이죠 세 번째 예문에서 샐리의 소유의 대상이 목적어인 her own house입니다 이렇게 목적어란 주어가는 행위나 감정, 소유 등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또한 목적어는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샐리 knows the truth 샐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 샐리가 아는 것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인 the truth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하고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목적어를 취하지 않은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에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품사에는 동사 외에도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바로 다루게 될 텐데 한번 샐리는 두려워한다 또는 뭐 샐리는 무서워한다 이런 문장을 영적해보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afraid가 있습니다 주어는 샐리니까 자, 샐리 afraid 이렇게 영적하면 되나요?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죠 이렇게 주어 샐리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통 비동사를 이용해서 샐리 is afraid, 샐리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영적하면 됩니다 이때 샐리가 주어, 이지가 동사, 형용사인 afraid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는 주어, 목적어 역할은 할 수 없지만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afraid는 주어인 샐리의 감정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호가 될 수 있죠 자, 어쨌든 위 예문처럼 샐리 is afraid라고만 해도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겠지만 뭔가 궁금한 점이 있죠 샐리라는 여자애가 무서워한대요 도대체 무엇을? 자, 여기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죠 샐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샐리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넌 뭐가 무섭니? 뭘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샐리라는 여자애가 저는 쥐들이 무서워요 저는 쥐들을 무서워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쥐는 마우스라기보다는 렛에 가깝겠죠? 마우스는 생쥐를 의미하고 렛은 시궁쥐라고 해서 마우스보다 한 3배 더 큰 쥐예요 렛에 비하면 좀 마우스는 귀여운 편에 속하죠 어쨌든 샐리는 쥐를 두려워한다를 어떻게 형적하면 될까요? Sally is afraid of let 이렇게 형적하면 될까요? 이 문장이 뭔가 어색한가요? 어떻게 바꿔야 하죠? 자, Sally is afraid of let 이렇게 형적해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명사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명사 let는 afraid라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이게 영어의 문법이에요 목적어를 취하는 품사는 딱 두 가지예요 타동사와 전치사 전치사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형용사로 하여금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of를 형용사 afraid와 목적어를 let 사이에 집어넣어서 Sally is afraid of let 이렇게 형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let를 대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자, Sally is afraid of they Sally is afraid of them 이 두 예문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인가요? Sally is afraid of they처럼 전치사 뒤에 주격관계 대명사 데이를 쓸 수 없어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 대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dem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설명들을 읽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4플러스 목적격으로 표시한다 수동태의 행위자는 수동태 뒤에 바이플러스 목적격으로 표시한다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반드시 목적어가 뒤따라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학교 영어에서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법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단 암기해주세요 전치사의 목적어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그때 계속 복습하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리고 감정의 형용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의 형용사들이 전치사를 매개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무 전치사나 집어넣는게 아니라 각각의 형용사와 잘 어울리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거처럼 아예 그냥 암기를 해버리죠 가령 be interested 하면 in be responsible 하면 for 이런 식으로 영어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암기하고 또 독해를 통해서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i feel sorry for them and i want to help them 나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돕고 싶다 he is satisfied with his life 그는 그의 삶에 만족한다 we are very surprised at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에 매우 놀랐다 you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너는 그 결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Sally is aware of the truth Sally는 진실을 알고 있다 마지막 예문 Sally is aware of the truth는 Sally knows the truth 와 거의 같은 의미에요 그러니까 수거인 be aware of 와 타동사 know가 동의 관계인 거죠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에 비동사 대신 다른 이형식 동사가 쓰이기도 하는데 위에 feel sorry for 처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동사가 쓰이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보호로 쓰인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용사가 일종의 서술어 동사의 일부처럼 쓰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치사는 또한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에요 대부분 자동사와 타동사를 잘 구분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뒤에 문장 형식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쨌든 전치사는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룩, 시, 왓츠 이런 동사들이 떠오르시죠? 시, 왓츠는 보통 타동사로 쓰이고 룩은 주로 자동사로 쓰입니다 근데 룩은 여러 전치사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시죠 Sally looked at a boy Sally는 한 소년을 보았다 Sally looked after a boy Sally는 한 소년을 돌보았다 Sally looked for a boy Sally는 한 소년을 찾아보았다 룩께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무엇 무엇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Look after는 원래 의미가 뒤에서보다 또는 뒤를 따라가면서 보다라는 의미예요 아기가 걸음마 시작하면 부모들이 아기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서 봐요 아이가 넘어지면 뒤에서 딱 잡아주려고 그래서 Look after가 돌보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4는 무엇 무엇을 찾아서 탐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Look 4는 찾아보는 거예요 이 밖에도 대표적으로 Laugh at이라든가 Listen to Depend on Deal with 그 다음에 insist on 같은 여러 가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예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치사는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나 형용사들로 하여금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치사의 목적은 나중에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문법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전치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반드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